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지수입니다. 2020년 첫 번째 금요일은 바다의 표정이 좋습니다. 물결이 높게 있는 곳도 2m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초속 10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채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낚시 포인트 선정이 관건이겠습니다. 다양한 지수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해역별 지수 살펴보며 포인트 잡아 보시죠. 전라서해안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예상되니까요. 오전은 피하셔서 출조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곳은 나쁨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가거도는 물대지수와 수온지수가 좋지 않아 대상어를 낚기엔 역부족이겠고요. 신시도도 우럭을 낚기엔 수온이 매우 나쁩니다. 남해안은 연도와 욕지도만 제외하면 모두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두 곳 모두 물대와 수온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호주왕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동해안은 전체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모습 보입니다. 나쁨 지수를 보이는 포항은 물론이고 울산과 후포에서도 바람이 강할 때는 초속 10에서 11미터까지 예상됩니다. 바딜채비가 엉키지 않도록 스크루 돌의 위에 작은 튜브를 씌우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다른 해역에 비해 비교적 수온이 높죠. 그래서 낚시인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역시 기분 좋게 입질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보통을 보이고 있어 어디로든 출조 추천합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지수였습니다. 오늘의 바다 낚시지수였습니다.